두반 에스테반 사파타 반게라는 콜롬비아의 축구선수로 현재 이탈리아 세리의 a2위 아탈란타 bc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2008년 아메리카 대칼리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하여 2011년까지 54경기 8골을 기록하며 2008년 카테고리아 플리메라 a시즌 우승을 이끌었고 2011시즌을 마친 뒤 아르헨티나 플리메라 디비시온의 에스튜디안테스 대 라플라타로 이적하여 2013-14시즌까지 46경기 22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으나 이와는 별개로 팀은 3시즌 동안 모두 리그 중위권에 머물렀다 그리고 2013-14시즌 중반쯤 이탈리아 세리의 a2위 ssc 나폴리로 트레이드된 후 53경기 15골을 터뜨리며 세리의 a2013-14 3위 2013-14년 코파 이탈리아 우승 2014년 이탈리아 슈퍼컵 우승 2014-15년 우에파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 힘을 실어줬으며 2014-15시즌 종료 후 우디넷의 칼초로 임대이적하여 2016-17시즌까지 65경기 19골을 터뜨렸다 이후 유시 산푸도리아로 두번째 임대이적하여 2017-18시즌에서 32경기 11골을 기록했고 2017-18시즌을 마치고 아탈란타 bc로 세번째 임대이적하여 2018-19시즌에서 48경기 28골을 폭발시키며 세리의 a2 2018-19 3위 2018-19년 코파 이탈리아 준우승 등에 기여했으며 이에 힘입어 2019-20시즌을 앞두고 아탈란타로 완전이적하여 세리의 a2 2019-23위 2019-20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 세리의 a2 2020-21 3위 2020-21년 코파 이탈리아 준우승 등에 공헌했으며 현재까지 아탈란타로 완전이적하여 82경기 38골을 기록중이다 콜롬비아 u20대표팀 시절 2011년 툴롱대회에 출전하여 이 대회에서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고 2017년 3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와의 2018년 피파 월드컵 남미지역예선 12차전과 13차전 경기를 앞두고 콜롬비아 a 대표팀에 첫 합류한 뒤 23일 볼리비아와의 13차전에서 후반 19분 마테우스 우리베와의 교체 투입을 통해 국제 a 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팀은 이 경기에서 에이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결승골로 1에서 0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2018년 피파 월드컵 본선 35인 예비 명단에 들었지만 최종 23인 엔트리에 아쉽게도 들지 못하면서 월드컵 본선 출전이 좌절되었으며 이듬해인 2019년 5월 30일 2019년 코파 아메리카 23인 최종 엔트리에 합류한 후 6월 9일 열린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a 매치 데뷔골을 신고하며 팀의 3에서 0 완승에 기여했다 그리고 2019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8강 진출을 이끌었지만 8강에서 디펜딩 챔피언 칠레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에서 5로 석패하며 4강 진출이 무산되었고 이후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비록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7경기에 모두 선발 출장하여 팀의 대회 3위에 기여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